첫 번째 항목은? 다시 밝혀진 진범입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그렇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8차 범행,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모방범죄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경찰이 이 사건 범인도 이춘재다라는 결론을 오늘 잠정적으로 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과거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모 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점이 확인이 된 거죠. 자백했다 다 그랬는데 경찰이 결론을 내렸다? 그렇습니다. 근거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이춘재가 8차 범행도 자신이 저질렀다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 과거 범행 현장 사진과 수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니까 그게 맞다는 결론이 이르렀다는 거죠. 경찰은 특히 이춘재가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은 물론 집과 방구조 그리고 침입 경로, 시신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 진술을 했는데 이게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범인이 아니면 도저히 모를 내용 그걸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범행 현장이 된 집은 이춘재의 중학교 1년 후배가 살던 집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사한 뒤에 외지 사람들이 이사와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범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춘재는 열려 있는 대문으로 침입을 했고 양말을 손에 낀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의 속옷과 관련한 진술에서 앞서 진범으로 지목됐던 윤모 씨의 진술하고 결정적 차이가 났다는 게 이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요? 이춘재는 당시 피해자의 속옷을 뒤집어서 다시 입혔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요. 과거 경찰의 수사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범행 현장 사진을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 속옷에 어떤 상표 등이 찍힌 라벨이 밖으로 나와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는 건데요. 반면 윤모 씨의 증언은 이런 정황들을 뒷받침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춘재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범인으로 억울한 옥살이 했다는 윤모 씨 조금 다리가 불편한 분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상을 또 집에 담을 넘어서 침입했다 이런 게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어때요? 과거 현장 검증 사진을 보면 윤모 씨가 책상을 양손으로 집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혀 있고 담을 넘는 신용을 하는 사진도 이렇게 쭉 있는데 당시에 윤모 씨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고 또 장갑을 착용했다든지 하는 진술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의구심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춘재가 양말을 벗어서 양손에 끼고 맨발로 들어가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이 오히려 현장 상황을 뒷받침한다는 건데요.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책상 위에서는 왼쪽 발가락 오른쪽 뒤꿈치 등의 맨발자국 3개가 발견이 됐다는 것이고 또 경찰이 국과수의 범행 당시 사진을 재감정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시신에서 발견된 범행 흔적도 맨손으로 한 게 아닐 거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춘재의 증언이 당시 현장 상황을 더 잘 설명한다고 봤다는 겁니다. 억울한 옥살이 한 윤모 씨는 재심 신청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뭘 공개했다고요? 과거 신문조서를 공개한 건데요. 이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1989년 당시에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사 2건과 피해자 신문조서 3건 그리고 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등을 언론에 배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설명한 대로의 윤모 씨 진술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는 건데 윤모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장 상황들하고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서가 작성된 이유에 대해서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경찰이 준 정보대로 윤모 씨가 진술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모 씨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를 본 뒤에 이 조서들을 보면 윤모 씨가 조서에 담긴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풍부한 진술을 일목요연하게 했을 리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경찰이 참 무서운 수사를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서운 수사? 그렇습니다. 고문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경찰이 고문을 했다라는 윤모 씨 주장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진행 중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요. 과거 경찰관들은 윤모 씨가 범인이라는 국과수 수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윤모 씨를 고문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수사를 더 해봐야 된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또 윤모 씨가 진범으로 지목되는 근거가 됐던 과거 국과수의 방사성 동의원소 분석 이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경찰은 윤모 씨가 최근 재심을 청구한 만큼 재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시 수사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항목은요? 이미 늦었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북한 얘기죠? 금강산?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지난 11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최후 통첩을 했는데 남한 당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면서 좀 강한 비난을 담은 기사를 공개를 했는데요. 자신들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국제적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남측의 낡은 시설물들을 처리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창의적 해법을 언급한다든지 실무회담 제안 이런 것들로 답을 해와서 지난 10월 29일과 또 지난 6일에 다시 한번 자신들의 확고한 의사를 거듭 통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남측의 어떤 깊이 있는 논의를 해봐야 된다든지 공동점검단이 방문을 해봐야 된다든지 이런 반응을 해왔고 이에 따라서 지난달 11일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최후 통첩을 했다. 이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 측에 보낸 문서를 하나하나 다 공개해버린 거네요.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빠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금강산 관광개발은 남측이 전혀 상관할 바 아니고 그럴 자격도 상실했다라는 게 북한의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금강산은 남북의 어떤 공유물이 아니고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적 장소도 아니다라면서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책임지고 보란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측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북미회담이라든지 이런 진행되는 상황들을 같이 봐야 결론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북한의 주장은 한마디로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이 무서워서 지난 10여 년간 금강산 관광시설들을 방치하던 남측이 이제야 다시 끼워달라고 청탁하는 건 가련하다. 그리고 자신들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는데 그리고 또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금강산 관광 제대를 허용하는 또 아량도 베풀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삽입 규정인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남측이 지금도 금강산 관광 문제를 북미협상에서 다뤄야 한다든지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야 실효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든지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은 냉담하기만 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뭐라고 합니까?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이 서로 합의 처리해야 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오늘 밝혔는데요. 또 기업과 정부의 시설 및 장비 재산 건 문제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차분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로 북한의 최후 통첩을 정부가 나흘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밝혀진 셈인데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협상 중인 사안을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었다라고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 대화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 북미 비핵과 실무협상 수사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어제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을 좀 부차적 문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근보적 해결책을 다시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또 스웨덴이 자국에서 비핵과 실무협상을 다시 한 번 개최하자는 초청 의사를 10월 말을 전후해서 북한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또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김현철 장관은 지금 미국과 있죠? 현지 시간 14일 워싱턴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과 미국이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유예하는 올림픽 주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일본도 북한의 군사력과 핵능력을 깊이 우려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관한 아이디어다라는 해설인데요. 이런 여러 아이디어와 수산이 테이블에 올라가는 흐름이 있는 건 또 한편에서 분명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미협상에서 성과가 난다면 남북경협의 기회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답답하네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어요.